복순이 점때문에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아 여기 물 마셔가지고 젖은 것 좀 봐요 오늘 복순이가 정말 얌전해요 방송할 때는 되게 얌전한 것 같아요 복순이 자나요? 근데 쓰다듬어 달라고 이렇게 오잖아요 고개를 살짝 드는 이 모습이 되게 귀여워요 나도 핥아줘 제가 나도 핥아줘 이러면 토끼들 자기 핥아라고 자강두천 절대 지지 않아 나도 지을 수 없어 나도 해줘 복순아 나 내 차례 내 차례야 나도 이겨 다가가 고갔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